널싱 히스토리 테이킹에 이어서 지금부터는 신체 사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 사정 중에서 심혈관계에 대한 근만성 문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협심증은 없는지, 평소 고혈압 약은 복용하고 있지 않은지, 부정맥, 심부전, 신공경색 등 심혈관계 문제를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여야 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각 부위의 맥박을 확인하는 단계를 체크해야 되겠습니다. 팔, 다리 등 사지의 온도, 색깔, 부정은 있는지 없는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카르티드 아티리의 확장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양팔의 혈압을 측정하는 단계를 거쳐야 되겠습니다. A라인 삽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알렌 테스트를 하고, 평소 혈액 응구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이나 건강식품의 사용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심미혈관계의 기능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인공심박조혈기나 이식형 제세동기를 사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천성 심질환이라든지 류마티스성 심질환, 판막질환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를 거치는 것이 심혈관계의 신체 사정이 되겠습니다. 근골격계와 피부계의 신체 사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압박을 받는 피부나 뼈가 돌출된 뼈가 있는지 특별히 조사를 하고요. 관절 운동 능력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 간질렴이 있는지, 과거에 관절 치안술이나 보철물은 합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고요. 평소에 수술 전에 가지고 있던 욕창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수술 부위에 피부 발진이나 종기괴양이나 감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요. 피부 상태, 멍이나 벗겨진 것이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피부의 온도와 드라이하고 촉촉한 상태도 사정을 하고, 탈수가 있는지 점막 상태와 피부의 긴장도도 확인하는 단계를 거쳐야 되겠습니다. 간담독의 사정에 있어서는 간담독에는 황달이 있는지, 피부색과 공막의 칼라 상태가 어떤지도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간염 여부를 확인을 하고, 알코올이나 정맥으로 주입하는 약물 난명에 대한 과거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고, 바늘 자국들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ASD, ALT든 간기능 검사의 결과를 확인을 하고, 적합한 간수치, 호흡기계 사정에 있어서는 근만성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허변력을 파악하고, 호흡수화, 리듬, 그다음에 호흡이 규칙적인지, 힘호흡을 할 때 특별한 음은 들리지 않는지 등을 확인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청색정, 객혈 등의 정상을 관찰해야 되겠습니다. 인투베이션 할 때 목의 길이와 흉가가의 모양이 상당히 중요한데, 목이 너무 경직되어 있다든지, 짧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인투베이션 시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묘록에 대한 사정이 되겠는데요. 선행질환으로 사고체신염이라든지, 신부전, 묘록의 감염 등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빈뇨, 배뇨곤란, 야뇨, 핍뇨 등의 증상 및 배뇨 능력을 확인해야 되겠고요. 소변의 냄새, 색, 양 등의 특성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키드니의 기능 검사 결과를 확인해야 되겠고요. 허빛마취제는 간에서 대사되고 신장을 통해서 뱃을 되므로 요록에 대한 사정도 특별하다고 보입니다. 수술 환자에 대한 심리사회적 어세스먼트가 되겠습니다. 수술로 인해서 환자분이 겪을 수 있는 부정적 스트레스원을 확인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술 환자가 심리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간호를 시행해야 되겠습니다. 막연하게 사람은 누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수술로 인한 통증과 불편감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정형외과 같은 경우는 신체 사제의 절단이나 신체상의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 마취에 대한 두려움, 마취하고 나서 깨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들 그 다음 수술 후 일상생활이나 생활습관에 변화가 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완화하는 역할들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과 관련된 심리적 문제는 대부분 부정적으로 보이지만 희망이라는 긍정적 측면도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화상 흉터를 복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미용 수술이 되겠지만 굉장히 희망적이고요. 그 다음 통증을 줄이고 기능을 향상시키는 관절 치환술 이런 것들도 굉장히 환자에게 희망을 주는 완화를 넘어서 희망을 주는 그런 수술들 먼저 CBC 검사 결과 빈혈 상태는 없는지 면역 상태나 감염 여부는 없는지도 파악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혈청이나 엘렉트로라이트 검사 결과를 통해서 대사 상태, 신장 기능 상태, 그 다음에 인효제의 부작용 여부 등을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LFT 간 기능 검사를 통해서 감염과 간 손상 여부를 체크를 하고요. 그리아티닌 상태를 파악을 하고 신장 기능 상태를 체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혈청 알보민 상태를 통해서 영양 상태를 평가하고요. 그 다음 ABGA와 PH를 통해서 폐기능과 대사 기능, 산염기 조절 상태를 평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공복 시 혈당 상태에 따라서 대사 상태와 DM을 평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혈이 예상되는 수술인 경우 반드시 혈액형과 크로스 매칭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BT, 고아규레이션 타임, 프로소란빈 타임 등을 통해서 출혈성 경향에 대해서 미리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분석을 통해서 신장 기능 상태, 수화 상태, 여러 개 감염, 질환, 유린 내 당뇨무 등을 체크를 하고요. 폴모나리 펑션 테스트를 통해서 초기 COPD 진단에 미리 유용하게 대비를 하고요. 그 다음 면역학적 검사로 때에 따라서는 HBS 안티젠, HBS 안티바디, 그 다음 HCV 안티바디, HIV, VDIL 등에 대한 면역학적 검사가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생물학적 검사로 MRSA 검사나 VRI, 기력 검사 등을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방사성과 검사와 그 외에 필요한 경우 추가 검사가 있을 수 있겠는데, 형부 엑스레이 검사는 기본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호흡기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들이죠. 그 다음 EKG를 찍을 수가 있고요. EKG는 심장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 필요한 경우 CT나 MRI가 추가될 수가 있겠습니다. PKG